오늘 낮 동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5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전국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밤사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일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에 5에서 20mm, 제주도는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는 곳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9도, 전주와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인물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 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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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정보였습니다.